네. 경제넘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 분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소개해 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 손님을 한 분을 모셨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분도 우네. 그러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김우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이신데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런데 의원님도 우네요. 보니까. 그냥 꿰치시겠습니까? 이 자리 어떻게. 그럼 좋죠. 너무 그냥 바로 대답이 나오네. 우석진 교수께 여쭤보고. 싫어할 겁니다. 우석진 교수께 빨리 쾌차를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용우 의원님을 모신 이유도 있고 오늘 좀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론스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략 3천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지금 판정이 나와버렸습니다. 훨씬 넘을 겁니다. 이자 때문에. 지연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3,600억 될 거라고 보기도 해요. 최대. 하여간 두 분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용우 의원님 담보 총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평은 기재부하고 국세청의 과세 소송. 그건 우리 정부의 승의고요. 그다음에 론스타 매각 과정에 대한 금융정책. 우리 정부의 명백한 패배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패배다. 일단 홍기변 소장님. 네. 일단 액수가 5조 6천억이다. 그중에서 3천억 3,600억 됐으니까 이거 선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금액 기준으로는 95%는 우리가 이겼다. 그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부터 좀 점잖지 못한 말이지만 뻥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ISDS 거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리는데 이게 사실 이번 중재판정위원회에서 관할 밖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액수가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내가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내 자유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인지대 될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풀린 액수다라고 하는 정황증거가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론스타에서 한 번 우리한테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한국 정부한테. 8천억 정도를 주면 이거 취하하겠다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해서 작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법무부가 금액으로 기준을 95% 이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건 그냥 언론 보도형이었고요. 정무위 개별 보고하면서도 딱 명확하게 과세 부분에서 승리고 금융정책 부분은 명백하게 패배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저 부분은 한 6천억 정도. 이 정도 부분. 6천억 7천억 이 정도 부분인 건데 여기서 절반 정도 이기고 절반 정도는 패한 거죠. 양쪽 책임을 다 인정으로 했거든요. 판정부가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전체 핵수에서 이렇게 선방했다 95% 이거는 좀 본질을 호도한 얘기고. 절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금융정책에 가격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론스타도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서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를 상계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상계가 나온 거지 이 사안 자체의 팩트는 증거죠. 증거다. 증거입니다. 아무튼 론스타가 걸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인 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매각할 때 그 어떤 심사를 지연을 시켜서 론스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 이걸 일단 인정을 한 거잖아요. 중재판정부. 그리고 가격에 개입을 해서 한 6, 7천억 정도를 한 9천억인가 아마 그 정도를 한국 정부가 깎게 만들었다. 그럼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론스타 손을 들어준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중재판정부의 판단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외교부에서 법무부군요. 법무부에서 요약번을 제출하겠다고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결정문. 그런데 며칠 전 정무위에서 그랬습니다. 요약번을 공개할 생각하지 말고 원문 다 공개하라.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요약번에서도 지금 보면 법무부가 90% 이겼다 그러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건 실제 국민들 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아주 장문이라서 우리가 다시 싸워볼 수 있다라지만 ist 재판관은 3명이거든요. 우리 한국 정부에 추천한 사람 론스타가 추천한 사람.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의장. 거기서 소수 의견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소수 의견이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소수 의견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일의 일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가서 왜 판결문 전체가 공개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isds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쟁점은 원래 is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될 수 없다. 이걸 인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의 경제건리들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애당초 논란이 고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isds에서 걸렸을 적에 이게 나오는 게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주장 포인트가 되는데 이 과정 전체가 비밀로 돼 있어요. isds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서요. 상업에서의 중재 아비트리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비밀 의무 유지 의무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유리한 쟁점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려져 있는데 흘러나오는 저망 증거로 봤을 적에는 아예 그거를 한국 정부가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론스타 인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혐의를 받는 분들이 지오본의 isds 대응팀을 또 이끌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정부를 대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려면 그 과정이 기밀 유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중계방송을 하기도 해요. 그래요? 이 isds가 이 폐쇄성이 워낙 옛날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는 이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의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드시 밝혀야 그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 대표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논리를 폈었는지 그 과정을 그나마 엿볼 수 있는 게 결정문 전문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는 한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외환행을 론스타로 매각하는 과정. 두 번째 단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문제지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2007년 과정에서 그걸 판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금융위기를 빌미로 해서 판정을 안 하고 그냥 지연시켰던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에 매각됐던 과정 세 가지 과정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론스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이 사실은 론스타가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04년에 론스타가 미국 내 외환은행의 지점을 폐쇄하라는 미국 금융당국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미국 지점을. 네. 론스타가 인수했기 때문에 론스타 니들은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을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그런 판정이 있었던 거고. 그런 판정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일반적으로 잘 말 안 하는 것이 미국은 금산 분리가 잘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엄밀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관행으로도 그렇고 주법과 연방법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국자가 이미 그때 2004년에 여기는 금융자본이 아니니까 지점을 폐쇄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2005년 당시부터 야 저기 산업자본 아니냐 그걸 판정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를 보면 우리 금융당국이 여기가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매각 결정을 할 당시에 있어서 이게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의 문제를 인지는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산업자본이 인수하면 되지 않는데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등이 나옵니다. bis 비율이 낮아져서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경영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매각 등을 거기다 붙였고 여기서도 등이구나. 그 당시에 그 회의에 나온 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 법에서 등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우수 마발이 다 등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부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는 금감원에서는 우리 끝났다. 이걸 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쟁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론스타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왜 이런 무리하게 법조 경영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론스타는 그래서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5조 원을 벌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먹튀라고 하는 논란이 그때 많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문제가 과정에서 집중 제기됐으면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장 유리한 쟁점이라는 겁니다. 산업자분, 금융자분. 그런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뭘로 그냥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우리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7년 당시에 여기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 설왕설레가 많았습니다. 큰 논란이었죠. 그때 2007년 9월 달에 금감원이 론스타한테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네들 펀드를 투자 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론스타가 11월달 거절해버리거든요. 안 준다. 그때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서 결국 1년 만에 제출을 합니다. 1년 만에. 그때 이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에 투자를 해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자본이다 이랬거든요. 거기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면 너 산업자본이 무자격자니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판단은 안 했거든요. 판단은 안 한 걸 만약에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 사태는 2003년에 매각 결정 때 이 판단을 아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하나의 과정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정을 안 해버리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부가 해야 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isd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쟁점이 됐는데 아까 의원님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그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 금융자본 산업자본 판단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이걸 만약에 isd 과정에서 전면적은 쟁점으로 내석으면 그 옛날에 있었던 거를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팀이라고 하는 게 그 매각 과정을 주도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쟁점을 갖다가 제기를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유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쟁점을 제기하면 알아봐야 되니까 질질 끌게 되고 판정을 계속 질질 끌 수 있었다. 지연전술을 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2003년부터 2007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었던 어떻게 판단을 했고 금융자본 산업자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결국 명명분이 크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제기를 안 했지만 그렇죠. 그 쟁점을 피해달라고 했던 것. 만약에 대응팀이 다른 멤버여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판정을 질질 끄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두 분의 말씀. 제가 한국투자증권에 있을 때 리망 관련해서 소송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조치는 협상했던 팀은 제외시켜버립니다. 맞아라.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확정 편향을 가지게 되어 있고 자기끼를 자꾸 치유하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 빠지고 제3자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대응팀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그 관료팀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간에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지만 모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른바. 결국은 그런 의혹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던 팀이 또 그냥 그걸 맡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상식적인 것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hsbc 매각 과정도 있다가 론스타한테 매각되지 않습니까? 일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실제로 론스타하고 협상을 시작했던 것이 2010년 4월 달입니다. 홍콩 상하요네. 그 이후에 론스타하고 하나 지금 매마 계약이 이제 11월 달에 2010년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이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매각이 완료가 되는 게 201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이 파기환송이 돼서 11월 달이고 12월 달에 매각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각 협상은 1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매각 강제 매각을 내면 그때부터 인수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매각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각되어 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덮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2012년 당시에 11년에 금융위가 이뤘습니다. 2011년 당시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골프장들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다 치유할 기간을 두고 맞춘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내렸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었느냐 몰라서 판단미선을 할 수 있고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아무튼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이게 세계은행 중자의 판정부로 가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응팀을 꾸렸는데 그 대응팀의 면면도 그런 애당초 문제를 저질렀던 그 집단위에서 꾸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논의 과정은 지금 비밀로 붙여져 있어서 도대체 무슨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애당초 매각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그다음에 대응팀을 구성했던 그 멤버들이 누군지는 명명백하게 없이 밝혀졌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냥 포괄적인 모피아라는 단어를 넣어서. 구체적인 사람 이름들이 있죠. 있죠. 이럴 때는 김석동 씨라든가.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몰라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문제가. 당연히 면책이. 그래서 예를 들면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 같은 경우에 BS 뷰를 그렇게 전망한 거에 대해서 재판인부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다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면 최근에 재개되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라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역할 연결이 있었죠. 2003년 매각 당시에 한덕수 현 총리가 그 당시 김현장의 고문이었어요. 김현장이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추경호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께서는 그 당시에 은행에서 제도과장이었어요. 실무과장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산업자본위아 금융자본위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분명히 올렸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그 주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현재 지금 국무총리를 맡고 계시고 부총리를 맡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역할들을 했고 이번 isds 과정에서는 그 역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지금 소속돼 있는 이용우 의원께 질문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서 이전 정부에서 했는데 왜 지금 이 정부 탓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부 어느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는 경제 문제나 금융 문제를 상당히 복잡한데 정치권이나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관료 집단이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덮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맹맹백하게 이게 민주당 정부의 것이냐 이 정부의 것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건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죠. 예를 들면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개입하는 방식도 보면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규정과 수순에 따라서 개입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산업자본이 아니냐는 게 문제가 제기됐으면 판단을 해서 산업자본이 개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입을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 일도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될 부분은 금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 금융회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딘지 함부로 들어갈지 야 거기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아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이 대출 이자율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금융감독의 정치 논리가 스며들어 버리는 순간에 문제가 왜곡된다 이거잖아요. 첫 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내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 점을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당혹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판이고 중재이기 때문에 상업 당사자들끼리 양쪽 대표가 나오고 중재인 한 명이 돼서 세 명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는 좀 험하게 말하면 단판 승부예요. 여기 결정이 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취소를 신청을 해서 지금 익스드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다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든가 판정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취소 신청은 중재재판부가 명확하게 권한을 이탈한 경우 그리고 절차 규칙에서 저런 사항을 일탈한 경우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맥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건. 이번 건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단순히 소수의견이 있었다. 소수의견은 우리 한국에게 유리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전문의 공개돼서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이런 게 해당되는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따져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요약번을 하면서 공개되기 전에 예단을 한 거죠. 아니 제 기억에 봤다면 검찰에서도 론스타 사건을 수선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검 중수부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사 책임자가 현 대통령이시고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도 한동훈 그다음에 이복현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누구보다 론스타에 대해서 밝은 사람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분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좀 제가 아는 발언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과장 발언이다 한마디로 소수의견에 의해서 기대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그 중재 절차에서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소수의견이 한국적 의견이라면 그거는 뭐 이미 2대1로 판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부분의 쟁점이 이제 IST를 판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가격 협상에 지연시킴으로 해서 개입했다는 것들이 근거가 론스타 하고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수관에 국제상사재판소의 재소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2015년 16년에 론스타가 국제상사재판소 이제 IST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상사재판 당사들 간에 하는 겁니다. 해결에서. 그때 론스타가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할 때 론스타가 여러 가지 녹취록과 그걸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김승윤 회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네. 발언이 뭐냐면 정부가 가격을 좀 낮춰야지만 이걸 승인해 줄 거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됐거든요. 한 9천억 넘게 된 걸로. 그걸 조정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은행에 승소를 합니다. 하나은행은 론스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사실은 을 왜곡하고 속여서 우리한테 가격을 했지 않냐. 그렇죠. 국가가 개입해서 가격을 깎아버리지 않냐. 깎은 게 속인 거 아니냐 이랬다가 우리가 속인 게 아니고 이렇다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중재소의 중재 내용이 IST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거구나. 받아들인 건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럼 그거 진실이 뭔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경계를 해봐야죠. 그거는 따져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론스타는 말 그대로 6천억으로 손해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자 간의 거래에서 한쪽의 손해를 봤을 때 한쪽은 이익을 봤을 겁니다. 이익 본 쪽이 있겠죠. 이익 본 쪽은 어디죠. 하나은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누가 물어주죠. 그러니까 피 같은 우리 세금으로 물어준다는 거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IST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처리를 될 절차에 대한 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게 없다.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하나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진술 자체가 과연 사실 상사중세에서도 그렇고 IST도 그렇고 판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인용하고 이런 것 자체를 실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안은 좀 다투볼 사안인데 이 사안과 좀 다른 사안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번에 중재판정부에서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낮춰버림으로써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주요한 근거가 상사재판소 여기서 했던 김승유 그때 은행장입니까 지주사 회장입니다. 회장. 김승유 회장이 했다는 그 말이 거의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런데 김승유 회장이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 발언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받고 국민들의 할세가 낭비됐으니까 당신들이 토해내라 이렇게 할 여지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라면. 그렇더라도 해야 될 만 직질로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절차이든지 해야 될 권리 의무강점에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김승유 회장이 그때 거기 가서 그 말을 한 게 진실인지 아니지도 아직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제 kbs하고 몇 군데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서 그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게 블러핑이지. 네. 사실은 아니다.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딜을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블러핑인데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김승유 회장이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핵박을 가해왔다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제.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상이나 이런 데 갖고 나는 가격 다 주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어쩔 수 있으니까 좀만 깎아주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해놓고 먹혔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도 뭐가 방법이 없는 걸 우리 정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우리 정부가 그 개입할 자리가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규정이면 정부는 면책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하라 말하는 원래 당국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상시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데 김승희 회장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면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부당하게 개입을 한 거니까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금융정책을 할 때 예를 들면 모 씨가 관은 치하라고 있다 이러면서 수시로 무시로 개입을 하고 무시로 했을 때 그 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인도는 적인 룰베이스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에 사실 isd가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로 개입해서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부제를 받아야겠다. 제도의 투명성을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두 분 말씀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데 그냥 그럼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아마 중재판정부 그러니까 결정은 내려졌고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분의 공통된 진단이 그렇다면 국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전문을 공개 결정문 전문을 공개를 해서 사후 검증에 들어가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라도 물어야 된다. 이겁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책임 문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저는 imf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이세요 imf 당시에 부실 대기업 그룹의 부실 문제 대우조선 해양 문제가 풀렸습니까 공적 자금이 그렇게 투입돼서 그게 다 완료돼서 민간이 넘어가야지만 구조조정 이 완결된 거죠. 아직까지 미완의 것입니다. 그리고 론스타의 경우도 그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론스타 이게 쟁점인 겁니다. 사실 보면 외환은행이 부실화됐던 현대그룹에 대한 부분이 주거래 은행이 제일 컸을 겁니다. 부실 대출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산업은행 출자전환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구조조정도 하고 사업부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해가지고 출자전환을 했던 주식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그걸 매각 은행의 가치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 반영된 게 론스타라든지 이런 주주에만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와야 될 것이냐 공채소금이 투입이 된 결과니까 공채소금의 자금완도 결국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돌아와야 되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뭘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나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거는 론스타도 그렇고요. 이 매각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백서를 한 번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왜 그랬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때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거 판단할 때 다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해서 백서가 있어야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미스를 할 수 있다는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면 교사의 교재라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2027년 정도 오면 IMF 30년이 되는데 그 30년의 백서를 한 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경제정책이나 이게 바뀌어 나가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거 사실은 책임이라는 게 법적으로 엮이지가 않으면 책임지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판단 미스였으면 어떤 판단 미스였고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상태지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기민 소장님 저는 여기에서 론스타 문제도 문제지만 이 ISDS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18년 전이네요. 2006년에 그 ISDS 제도에 대해서 짧은 책을 써서 낸 적이 있었는데 욕을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계의 전문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들이 ISDS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고 얼마나 공정한 제도인데 이걸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느냐 그때 한미 FTA가 10km 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대로만 하면 우리가 무슨 공정하게만 기업들이 행동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0%다라고 한 얘기를 정부 관료들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쪽 관련하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ISDS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면 그걸 괴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그때 한미 FTA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 벌어질 때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맞습니다. 수자자 국가보험과 맞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찬정배 의원은 법무부에서 공시적으로 안 된다고 발표를 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엄청나게 저격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3,600억 정도 물게 생겼고 적은 돈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건 말고 지금 걸려있는 게 한 6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걸려있다는 게 항상 공개가 되질 않기 때문에 몇 개가 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패턴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쉽게 걸릴 수 있는 이 ISDS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이제는 ISDS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괴담이라고 말하는 얘기들은 좀 하지 말고 최근에 2018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하고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아예 이걸 빼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ISDS가 국가의 공공정책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다양한 양자간 투자협정이라든가 자유무역협정에 들어있는 ISDS를 없애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근본적 전면적으로 수정하든가 지금 여기서 ISDS라고 하는 제도의 본질을 이제는 좀 냉철하게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하면 ISDS는 국가 권력 국가정책의 영향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배터리 라든지 인플레이 감축법에 따르면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그룹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문제나 다른 이유로 해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은 ISDS에 따르면 그냥 현대차나 삼성전자동차는 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역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합리적일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죠. 국가가 세냐 안 세냐 이 문제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데 미국하고는 또 다른 게 미국은 국제법하고 국내법의 우선순위가 국내법 우선입니다. 학교들 때 국제법 우선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과 동등한 회력을 간다 헌법 전문이 있고요. 미국은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명확하게 보고 국제협상을 보고 국제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ISDS는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재검두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론스타로 시작을 해서 론스타는 하나의 계기고 론스타를 계기로 해서 뭘 바로잡을 거냐. 이걸 천착할 때다 이 말씀이시네요. 두 분 다 하신 말씀. 그러니까 ISDS의 위험성이 괴담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괴담이 된 거죠. 그 괴담이라는 주장이 괴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성할까요? 아니던데요. 그걸 괴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부터 완전히 입장을 바꿨고 이거 없어야 된다. 또 요새는 이러고 계시던데요. 보니까. 학자의 양심은 어디 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3,600억.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 이거. 그렇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할게요. 노인 일자리 2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요? 3,600억이면. 그러니까 너무 실감난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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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